저는 이 전도하다가 한 가지를 해야겠네요 우리 친정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우리 친정을 전도했는데요 우리 새엄마의 한갑날 편지가 왔어요 내가 한갑을 해 먹으면 일수가 싸나워서 한갑을 안 할란다 그러니까 올 거 없다 오지 마라 그렇게 편지가 왔어 우리 집으로 그래도 엄마가 나를 키워주고 때렸든 굶겼든 어쨌든 입양 안 보낸 것이 너무 감사대요 이산가족 찾는 거 우리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이산가족 찾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 그걸 보고 우리 새엄마에게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입양 안 보낸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입양 안 보낸 게 너무 감사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가서 잘해드려도 너 왜 내 집에 오니 그게 왜 자기 집에 우리 아버지 집이지 친정이라 가면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우리 동서 형님들은 친정이 좀 잘 살고 하니까 이 가을에나 겨울에 가서 찹쌀도 옛날에 찹쌀도 비쌌어요 막 찹쌀도 갖고 오고 콩도 갖고 오고 고춧가루도 갖고 오고 팥도 갖고 오고 팥도 갖고 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새엄마라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너도 친정이 좀 갔다 와라 너도 친정이 좀 갔다 와라 막 떠다 밀어 그러면 애 하나를 걸리고 애기 하나를 업고 공주 장날 전날 가는 거예요 공주 장날 전날 가서 그 금강 다리 밑에서 자는 거예요 애기 둘들이 있고 그 가을이 얼마나 춘지 그래서 애기들을 품에 품고 그 다리 밑에 그 기둥 세운 거 거기서 기대고 하룻밤을 자고 장날 이제 공주 장에 가서 콩도 사고 꿰도 사고 기름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날 저녁에는 집을 가는 거예요 시댁을 가는 거 그러면 시어머니가 조금 있다 오지 금방 왔다고 또 막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 얼마나 더 힘든지 우리는 친정도 든든해야 합니다 친정이 약하니까 시댁에서 얼마나 약보는지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한갑을 안 해먹는다고 오줌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안 가나 그래도 소고기라도 사고 양말이라도 사고 벗은 사고 속내부가 뭘 사고 사가 망탱이 배 한 망탱이 그래서 사가지고 갔어요 한갑날 생신날 갔더니 치아를 치고요 잔치를 크게 합니다 막 기생을 불러다가 막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언니 오빠 동생들을 한복을 똑같이 입힌 거예요 한복을 똑같이 입히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저는 언니 오빠보다 내가 시집을 먼저 왔기 때문에 오빠 언니 동생들 결혼하는 걸 못 봤어요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오빠 언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봤어요 오빠도 못 본 척하고 춤추고 언니도 동생들도 내가 왔다고 아이고 왔니? 왔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막 춤도를 추고 난리가 났어 막 기생을 불러다가 막 장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갑을 안 한다고 하더니 하셨네 그러고는 저는 갔어요 이랬더니 고모 큰엄마 작은엄마 막 야단하는 게 왜? 네 엄마 한갑을 피해서 미국을 갔는디 왜? 양심이 찔려서 왔니? 밑도 콧도 없이 하는 얘기들이 어른들이 엄마는 또 새엄마는 아이고 언제 왔니? 아 피곤한데 뭐로 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엄마가 나를 오지 말라고 편지했잖아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갔잖아 고모들 보고는 거짓말한 거지 그년이 내 한갑 날 안 오려고 미국 간다고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도 안 갔는데 나는 아 엄마가 거짓말했구나 그러고서 있었는데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음식을 그러니까 고모고 작은엄마 큰엄마 들이 아이고 저년이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한 상을 차려다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고모들이 안 넘어가대 목근역이 안 넘어가서 먹는 척하고 쌍을 밀었는데 아구나 그만 먹을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또 고모가 왜? 양심이 찔리니? 음식이 안 넘어가냐? 목근역으로? 한마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 올라가는 걸 꾹꾹 참고 있었고 그런데 엄마 가라는 거 아이고 야 저희 한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평생에 한 번이라고 그냥 부족 같은 거 붙이고 그냥 그냥 했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 근데 너 왜 왔니? 피곤한디 자꾸만 그 얘기만 하는 게 엄마가 피곤한디 왜 왔냐고 미국 갔다가 왔는데 피곤해서 왜 왔냐 그 소리였고 고모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엄마 난 미국 안 갔는데 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참자 이 좋은 날 초치지 말고 그냥 참자 주님처럼 참자 우리는 시급할 때 빨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자 예수님처럼 참자 그리고 참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어봤자 안 뒤가서 얼른 와야지 언니들 막 동생도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 내가 고모 갈게요 그랬더니 야 어여 가라 꼴도 피기 싫다 얼른 가라 올라가니까 엄마가 아이고 잠깐 나 있으라더니 뭘 이만한 저기 세면 그런 총에다가 산내깨를 꽉 가지고 이만 열 집자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아우 영순이 왔니 그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참으로 엄마를 원망했어요 처음으로 엄마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거예요 엄마 영순이는 이런 서름을 받고 살아 엄마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엄마 어디에 있는지 영순이 좀 찾아봐 엄마 어디에 있는 건지 영순이 좀 찾아와봐 엉엉 울면서 집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왔어요 와서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를 풀러봤더니 사각껍데기 배껍데기 감껍데기 떡도 부스레기 고물 그냥 찌꺼기를 이따만큼 싸준 거예요 그래서 사각껍데기 배껍데기는 토끼 주고 또 떡 쪼가리 몇 개 있는 거 그냥 체반 놓고 쪄가지고 애들을 주니까 엄마 이거 어디에 났어? 어디에 났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러한 억울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갑이 끝난 다음에 6일째 될 때 제가 갔어요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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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막 저 전화 오더니 막 나를 붙들고 막 돌아가면서 아이고 어여와라 야 한갑 잔치 안 하려겠는데 언니하고 오빠하고 평생에 한 번 인디 안 하면 안 된다고 됐다 야 엄마 잘하셨어요 근데 영순아 지금도 입이 무겁구나 그 얘기요 엄마 어떻게 한갑 잔지는 잘 했어요 응 했어요 그럭저럭 했어 그리고는 한갑 때 안 치운 소쿠리가 있고 소쿠리가 있고 소쿠리가 있고 소쿠리가 있고 소쿠리가 새콤하게 흐슬러가 이쁜 입이 비누 사다가 소쿠리도 깨끗이 닦아서 엎어놓고 소쿠리도 그냥 싹싹 그냥 깨끗하게 엎어놓고 그냥 그릇 들어온 거 깨끗이 닦아서 엎어졌어요 엎어놓고 이제 엄마하고 엄마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엄마 왜 그래 언니는 어디서 살아 오빠는 어디서 살고 동생들은 어디서 살아 엄마 그랬더니 그냥 장부를 갖다 놓고 막 전화번호 주수를 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어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 갈게요 그랬더니 또 와라 또 와라 옛날에는 오지마라 인제 뭘 그렇게 오냐 막 그랬거든 엄마가 친정이라고 가면 왜 이렇게 오냐 시어머니는 막 그냥 친정 좀 갔다 오라고 막 보내는디 친정 가면은 왜 왔다고 왜 왔냐고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야 또 와라 아이고 또 와 이러면서 너 욕 봤다 야 저 솥단지 같은 거 딱 엎어놓냐고 아이고 욕 봤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전화했지 오빠 누구야 오빠 영순이에요 야 너무 예배당을 댕기고 말한다더니 아야 정말이구나 야 별꼴이 다 많다 야 오빠 만나고 싶어요 만나요 나야 시간이 없어요 오빠 그럼 내가 갈게요 아니다 올 거 없다 어서 만날래 엄마 안에서 만나요 언니한테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나요 누구냐 언니 영순이에요 어머 예예 소름 끼친다 예 너 저 너무 예배당을 댕겨서 말한다더니 어머 prosper 정말이구나 예 너무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미 말하듯이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는 지금들게 예쁘지요 언니가 예쁘거든요 예쁘죠 아이고 너머 그냥 그렇지 뭐 언니 만나요 보고 싶어요 아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럼 내가 언니한테 갈게요 아니다 얘 올 거 없다 어서 만날래 엄마 내서 만나요 그리고는 우리 동생들한테 다 했어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을 어버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됐니 보고 싶다 만나자 나 바빠 사업이 바빠서 못 만나 그럼 너네 집으로 갈까? 아니야 아니야 올 거 없어 엄마 내서 만나자 네가 엄마 됐니 언니가 어버 키웠는데 어머 누구야 언니 영순이 어머 정말이구나 별꼴이야 야 보고 싶다 어서 만나자 그래서 엄마 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 내서 만났는데 온 한매가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야 이 새 엄마가 데리고 온 오빠 언니 우리 집에서 난 동생들 둘 나 온 한매가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렴합니다 오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 얼굴 봤다고 나 갈란다 그렇게 하고 오빠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네가 오빠를 붙잡고 사랑한다 거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오빠 교회를 다니세요 오빠 예수를 믿으세요 오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살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빠가 지금은 뚝방을 해놔서 지금 비가 와도 금강이 넘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비가 왔다 하면 금강이 뚝방이 무너져서 우리 집 마당까지 막 물이 잘람잘람합니다 물이 막 잘람잘람이야 물이 쑥 빠졌는데 오빠가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바퀴스를 들고 언니랑 오빠랑 나랑 셋이 미꾸라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기 고개 아프겠어요 애기 없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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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막 이렇게 하고 가길래 그래가지고는 오빠가 우리 집 앞에서도 그 냇물에서도 잡아도 되는데 금강 줄기로 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오빠가 야 바퀴스디야 그래갈래 잡아서 누라고 궁둥이를 빼고 바퀴스디 이렇게 들고 있는디 오빠가 월금이 되는 척하고 팔띠꿈치로 나를 금강으로 던졌어요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분명히 손을 날 던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에다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빨간 황톡이 막 여름이라서 막 볼이 벼는 거가 막 다발이 떠내려가고 막 돼지 새끼가 막 꾀꾀거리고 떠내려가고 그런 뒤도 오빠가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언니는 막 허브덕대고 얼만큼 떠나려 갔는데요 내 손에 뭐가 한 주먹이 잡혀서 이렇게 하고 봤더니 갈대, 억새풀이 이 뚝방이 넘어져서 출렁출렁대는 걸 내가 손을 한 움큼을 움켜잡고 뚝방으로 걸어 나오는데요 막 올라오는데요 갈대하고 나하고 다시 무너져가지고 또 떠나려 가는 겁니다 얼마를 떠내려 허브덕거리고 떠내려갔는데 여기에 뭐가 걸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더니 미루나무가 이 금강 뚝방이 무너지면서 미루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에 걸쳤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미루나무를 붙잡고 뚝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잡혔는데 너무 차가워서 보니까 뱀이요 그 뱀도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나도 놀래고 그래도 그냥 그 미루나무를 콕 붙잡고 뚝방에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 놓으니까 엎어놓더라고 물 토하라고 그래서 막 나도 물도 먹었거니 엎어졌더니 막 콕콕콕콕 입으로 막 물이 콜콜콜콜 나와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미꾸라지 잡았던 뒤로 와봤더니 내 신발밖에 없어 오빠 언니는 집으로 가고 신발을 들고 울면서 집까지 왔더니 막 저녁을 먹더라고요 저녁을 먹다가 오빠가 나 들어오는 걸 보고 미친놈 마냥 막 돌더라고요 분명히 강에다 던져놨는데 저년이 집이를 찾아오니까 오빠가 놀래가지고 막 돌면서 막 이렇게 하고 언니는 막 이러고 분명히 던져서 떠내러 가는 거 보고 왔는데 저녁이 집이를 들어오니까 막 두어 언니 오빠가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홀딱딱 빠졌고 하니까 무궁화 호출액이 나무를 꺾더니 야 이놈아 지지배야 너하고 나하고 죽자 저녁 빼가 되면 와가지고 밥을 처먹어야지 어디 가서 그렇게 빠져갖고 왔냐고 막 때리는 거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인정사정 불꽃이 성질난 게 나는 막 때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언니 오빠가 나를 확 밀어서 내가 죽을 뻔해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해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이 다 나오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때리냐고 얼른 밥 먹으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다 닦아주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지 내가 11살여면 애들이잖아요 애기잖아 지금은 숙성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크지만은 쬐끄만 거려 아카시아 꽃을 꺾어준다고 산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막 빤스를 비키고 얼마나 애를 미겼는지 엄마 아버지 일하러 가면 내가 오빠가 무서워가지고 보구리 가지고 토끼풀을 빌어 막 내가 도망을 치면요 오빠가 어스렁 어스렁 서울 가는 길로 내가 거기서 토끼풀을 피면요 오빠가 어스렁 어스렁 와가지고 토끼풀을 싹 펴가지고 보구리다 산등도 와가지고 집에 가자 그리고 나를 끌고 와요 집에 와가지고 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오빠가 나에게 모진 짓을 다 했어요 어렸을 때 오빠언니 가방 돌아다주고 와라 그러면 이 고등학생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금강다리를 건너서 산성공원을 지나가지고 학교 앞에 가면 너 가방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빠가 가방을 채트러면 이쪽으로 자빠지려고 언니 학교는 좀 더 멀어 그럼 또 언니 학교까지 또 갖다줘 그리고 집이 막 와가지고 이제 또 국민학교 동생들 책가방도 갖다줘야 돼 그리고 엄마가 언니 오빠 애기들 올 때 됐다 그러면 내가 국민학교를 이제 가방을 받으러 가 그러면 그날은 얘네들이 일찍 끝났나 봐요 그냥 교문 앞에 그냥 교문 앞에 섰어 나 올 때 기다리고 짱 년아 왜 인제 왔냐나 엄마 디네가 이럴 거였냐나 그럼 내가 니네들 딴 때는 더 늦게 끝났는데 왜 오늘 일찍 끝나서 그랬다고 엄마 이르지 말라고 이르지 말라고 동생들한테 빌고 살았어요 엄마 이르지 마 내가 앞으로는 진짜 더 잘할게 엄마 이르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 가방을 들고 오면 엄마 엄마 왜 저년이 늦게 와서 우리 한참 한참 기다렸어 그러면 나는 집에서 골창 학교로 갔는데 중간에서 놀고 갔다고 엄마가 또 막 호출 애기를 막 터지려 뱁니다 애기들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 갖고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중퇴했지만 언니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우리 동생들은 대학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언니 오빠 올 때 됐다 그럼 또 막 금강다리 건너서 산성공원 거고 가서 언니 가방 받아서 오빠 가방 가도 평생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미안했겠지요 5남매가 처음 만났을 때 언니한테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물을 지르다 놔라 그렇게 하면 엄마가 쪼끗하게 물찌개를 물둥이 다 잔뜩 또 잔뜩 지르다 놓으면 왜 이렇게 옛날에는 샘이 멀었어요 샘이 저기 있잖아 그냥 그럼 조그맣게 물 지르다 놓으면 언니가 그물로 머리도 감지 목욕도 하지 그러면 물이 줄지요 야 이놈아 지집애야 물 지르 지르 라니까 왜 안 지르 왔냐고 그러면 이놈아 언니가 머리 감고 목욕했으면 또 치르다가 쳐야 할 거니 이놈아 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무섭게 살았어 그랬는데 언니한테도 많이 많고 우리 두 동생들 정말 언니가 아니라 쟤네들 맥군이었어요 우리 두 동생 모습에 주먹으로 탁 치골래 내가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어린애가 때린 것이 뭐가 아프다고 그렇게 엄살하냐고 엄마가 또 덤벼들어서 또 때리는 거예요 고구마를 큰 옥수수땡이 엮은 걸로 다 큰 퉁가리를 맹글어놓고 고구마를 거기다 캐다 넣어놓으면 우리 동생들은 하나 갖다 한입 딱 띄워가지고 쌀떼기 이만큼 띄워 먹고 그 껍질을 풀섭이다 내뿌면 나는 그 풀섭이 가가지고 그거 찾아서 주워 먹냐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네 오빠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오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빠 우리 천국 가서 살아요 암 핫단하더라고요 오빠를 꼭 꿇안고 웬 눈물이 그렇게도 나는지 억울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오빠를 꼭 안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나를 도로 꼭 안더니 영순아 미안하다 영순아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그래 교회 다닐게 그래 하나님 믿을게 언니한테 옮겨앉아서 언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니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언니 아무 말 아무 말 안 할게요 옛날에는 생리대를 빨았잖아요 그냥 그 얼음을 요만큼 깨틀고 언니 생리대를 어떻게 빨다가 손시나 어서 하나 놓쳤어 그거 놓쳤다고 박맹이로 어떻게나 투디려 맞았는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언니 예뻐요 언니 아무 얘기도 안 할게요 언니 하나님 믿어요 언니 우리 교회 다녀요 언니를 또 꼭 안고 그랬더니 언니도 저를 꼭 안고 영순아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는 언니가 그래 그 다니께 그래 하나님 믿을게 우리 동생들을 양쪽으로 박아 안았는데 왜 그렇게도 눈물이 나는지 얘들아 내가 너너를 어버 키웠는디 엄마 아빠 가 됐니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할게 하나님 믿자 교회 다니자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언니한테 정말 잘못했어 누나 내가 생각해보니 누나 너무 잘못했어 누나 그래 누나 교회 다닐게 할렐루야 오빠가 장로가 됐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언니가 권사 형부가 장로 우리 동생이 장로 우리 동생이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용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지 말고 부모 사이에 그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가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다 오빠가 장로가 됐고 언니가 새언니가 권사가 되고 또 언니가 권사 형부가 장로 우리 집안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용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듯이 형제지간에 내가 잘못이 없단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천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지 너 엄마한테 알랑대더니 너 엄마 돈을 다 빼갔어?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어쩌더니 너 돈을 다 빼갔어? 우리는 돈 가지고 원숭아 치지 맙시다 우리는 돈 보도 턱 천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